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오늘은 32번을 보도록 할게요. 인간들은 최고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입니다. 멍하자마자 인간과 침팬지가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들 둘 다는 더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get은 멍하게 됩니다. 라고 정리하셔도 돼요. become hot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더워지게 됩니다. 침팬지는 빠르게 열이 올라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훨씬 더 원래는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인데 good의 비교급이 better이죠. 그래서 be better at은 무엇을 더 잘하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는 empath, even much for a last year이니까 비교급 강조부사니까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들은 인간들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죠. 전치사도의 동명사. 체열, 신체에 있는 열을 떨어뜨리는 것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죠. 됐나요? 침팬지는 빠르게 열이 올라요. 인간들은 그렇지 않아요. 열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훨씬 더 잘하기 때문이죠. 체열, 몸매, 열을 떨어뜨리는 것을 잘하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유력한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조상이죠. 인간의 조상은 그들의 털을 잃어버렸대요. 뭐뭐에 걸쳐. 잇따른 세대에 걸쳐서 털을 잃어버렸대요. 왜냐하면 더 적은 털은 의미했거든요. 더 시원하고 더 효율적인 장거리 달리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은 허락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먹잇감을 이기고 먹잇감을 앞질러서 달리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정리되죠? 트라이 아이엔진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트라이 아이엔진은 시험삼아 뭐뭐 해보세요. 트라이 시험삼아 입어보세요. 그리고 병렬구조. 명령문 그리고 명령문. 달려보세요. 일마일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삼아 착용해보세요. 두 벌의 여분의 재킷을. 혹은 더 좋게는 털 코트를 한번 시험삼아 착용을 해보세요. 언제? 덥고 축축한 습한 날에. 털 코트를 한번 시험삼아 착용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마일을 달려보래요. 이제 테이크 오프는 벗다죠? 그 재킷을 벗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달리기를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죠. 여러분은 보게 될 겁니다. 또는 알게 될 겁니다. 어떠한 차이점. 털의 부족이 만드는지. 어떠한 차이점을 털의 부족이 만드는지. 전체를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 번, 최소한 10번 정도를 반복 학습을 하시면 내신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좋은 성적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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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